ㄷㄷ 뭐야 이거 가타리... 뭐야 아! 맞네 나 카타리다 했네 미가 룰루인가? 룰루면 도란 방패 갈지 신발을 갈지 조금 헷갈리는데 원딜 하고 싶어...님 감사합니다 도란 방패 갈까요 아니면 신발 갈까요? 어? 도란 방패야 신발이야 신발 룰루 큐피하라구 신발 세명만 더 세명만 더 도란방패 시바 신발 신발 가야 지옥임 큰 자신있으면 신발 오케이 남자의 본능을 이끌 줄 아는 친구구만 오케이 신발 간다 무빙 자신있으면 신발하라고 알았어 부활한 노예님 감사합니다 bj프로님께서 서포터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오 해물파전 도라이다 무슨소리야 뭐 이런 판만 야 옛날에는 진짜 나 만나면 해물님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와 이번판 이겼네요 해물님 투표 잡으신거 보니까 무조건 승리는 요즘에는 만난 사람들이 날 얼마나 하신다든지 막 몸서리친다니까? 나 만나자마자 욕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요즘에 어? 제가 그렇게 못합니까? 나 오늘도 나만 사람처럼 한 게임 진짜 많았는데 어? 이게 내가 지금 8연패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항상 항상 1인분 이상 하는 친구가 지금 나야 어 8연패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패배와 실력은 상관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죠 게임 내용을 봐야 돼 게임 내용을 내가 오늘 아까 애니비어님 말 들었지? 바이 말고 다 사람도 아니라고 와 좀 힘든데? 아 도란방비 갈걸 그랬나? 약간 좀 버거운 느낌이 든다? 어우 좀 약간 버거운데? 예상했던 그림이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핫 핫 어때x2 와 실드 뺀거 보이시죠? 지금 지금 쏴 오케이 그럼 실드 빠지고 딱 튕기지 나이스 딜리오 이기고 있는데? 저친구 저거 미니언에 한두코 터치 맞네 좋아 저친구가 물약이 두개야 피해주고 먹고 딱 순보 와아 나이스 먹고 순보 타는게 가장 중요하지 퀴 빠지고 그냥 뒤로 빠지면서 Q만 피하면 돼 Q만 피하면 오케이 어 뭐야 뭔데 저거 어 이거 뭔데 이거 나비 이거 뭐야 핫 핫 핫 아 아우 저만 뺀 오케이 와아아아 잡았다 저거 잡았다 저 순보 빠지면 잡으러 갑니다 순보 차면 잡으러 갑니다 잘가라 너 죽었어 임마 죽어 임마 그냥 받아들여 죽음을 잘 못하면 룰루 잘 못하면 죽음 받아들이라고 임마 아우 저만 안치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러진 못했네요 좋았다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간다 집으로 집으로 가자 하하하하 아아 집으로 가서 아이템 좀 사줘 아이템은 어 운전자의 망토보다 그냥 깔끔하게 마법사 신발 가겠습니다 방어보단 공격이지 아니죠 운전자의 망토부터 좀 어 얘는 일단 좀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망토부터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오케 운전자의 망토부터 갑니다 아 킬각이 잘 나왔어 타워에 딱 한 대 맞으면서 킬각이 딱 나왔는데 룰루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거야 쉴드 돌아올까봐 근데 쉴드 돌아오기 전에 들어갔지 오우 어 나 펍을 먹은 거야? 그래서 3백원 넘게 들어갔구나 우오오오옷 그래서 이거 3백원 넘게 들었구나 더 죽을래? 너 죽을래? 다 맞은 다음에 쉴드 쓰면 뭐하여 이 친구야! 잘 못하는 친구구만 이 친구가 형편없는 친구구만 핫! 핫! 오케이 비해 주고 오케이 핫핫! 오케이 지존 컨트롤! 자 딩겨 죽어! 핫! 뭐 뭐 CSO 뭐 요새 물이 필요 없죠 Q 돌면 먹으면 되니까 팀이 분열했다고? 미친새끼 안그래도 빡치는데 별짓다함 무슨소리야 왜왜왜 왜 싸웠는데 또 이거면 딜 좋아야겠다 아 이건 딜 좋아 안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쟤는 나한테 스킬을 다 맞추고 스킬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손해를 봐도 딜교를 좀 했답니다 지금 안하면 너무 밀리게 되거든 지금 안하면 너무 밀리게 돼 딜교를 할 수 밖에 없었죠 아쉽네요 자려받았다 넌 죽었다 슝슝! 집으로 가라 슝슝아 아 아 저 친구 저거 엉덩이 토실토실한게 아주 도망가는 모습이 멋지고만 귀여워 아 이 친구 이거 토실이 이거 또 집에 안가고 또 친구야 집에 갈때 가 오빠 6레벨이야 친구야 너 인마 하나도 없는 친구가 집에 가 오빠가 가랬지 갈때 빨리 집에 가 인마 보내줄때 가 아나 이 친구 이거 집에 보내줄때 가라니까 친구야 집에 보내줄때 가라고 이 친구야 집에 보내줄때 친구야 여기에 바위 있겠지 알아 알아 걱정하지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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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가 어디로 올까 어 친구는 가까이 적은 혼란스럽게 어 어 아 여기있네요 궁렬 없기 때문에 이거 미니언 한 마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냥 죽을까? 아 죽어야겠다 아 짱난인데 그냥 마을 빨리 가야지 아 마을 좀 그냥 빨리 갈게요 어 자 이거 하나 방출 마법 하나 심연해로부터 가겠습니다 어! 어 아아아아 씨 이거 뭐야 이거 와드 뭐야 보너스를 얻었잖아 나이스 없는줄 알았는데 75원 이득이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죽은 다음에 후회를 왜 75원 이득받지 야 이거 이거 75원 챙기고 가는구만 그럼 이거 얼마 얼마 나 심연을 얼마야 심연을 980원 오케이 700원만 더 먹으면 되겠다 기다려 기다려 어 블루 먹으라고 블루 먹으라고 블루를 먹어 알았어 고맙다 어우 이거 나 주는거야 나 왜주지 이거 나 필요없는데 블루 필요없어도 먹자 필요없어도 먹어 필요없어도 먹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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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근기가 떴구나 나 필요없는데 너네 한번 들어가가지고 어 커저라 때문에 커저라 때문에 애매해 그냥 궁 써서 데미지 딜링만 깎기에는 커저라 때문에 애매하고 그래 어차피 내 궁 빠지고 커저라 빠지면 내 이득이지 제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냥 빠지게 해야겠다 그리고 바텀이 지금 2차까지 밀렸네 이런건 다이브 쳐가지고 잡아야지 그치 트레이시 2를 조심해야돼 큐도 자를 수가 있지 나를 오케이 이거 케이트님 밖에 없겠네 들어갈 수도 있어 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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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리해 간다 꼭꼭꼭꼭꼭 오케이 다 들어왔다 아 아 아 간다 아 다 됐잖아 아 아 아 아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이거 카이팅이 너무 안됐어 방금 이거 둘이 좀 1.4를 해야되는데 카이팅이 너무 안됐어 뒤로 빠졌어야 됐거든 케이틀린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스레치한테 스레치가 케이틀린 마무리하면서 무리하면서 내가 이제 스레치를 마무리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을텐데 좀 아깝다 집에가면 안되지 집에가서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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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마법사의 신발 신발부터 가구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뭐야 모두만 던닌다고? 화날 수 있지 원래는 살아나갔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함벨아 근데 사람은 모두 생각이 틀린거야 핸벨아 핸벨아 모두를 이해할 수 있어 사람을 이해하지 핸벨아 기다려 쭈쭈 목표는 벌써 정했어 쭈 쭈쭈 쭈쭈쭈 라인전에서 푸는게 낫겠다 뭐하는거야? 뭐있나? 궁있나? 쓰레시가 있구나 쓰레시가 이쪽에 있고 어 빠지겠구만 그러면 Q 빠졌으니까 쭈쭈쭈 오케이 Q 이득본건가? 마관이 있어서 아주 센데 내가 방금 궁을 바텀에서 썼나요? 썼나? 쓴거 같기도하고 안쓴거 같기도하고 뭐가 진실이지? 진실은 뭡니까 아 아 아 아 아 좋다 좋아 와드 헉 도망가 룰루가 지원하러 내려가겠지 오케이 아니 오케이 자 W 어디갔지? 오케이 친구가 이러는거면 바위가 있는거 같은데 이거봐 타이밍을 잘 봐야된다 궁타이밍을 잘 봐야돼 잘 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궁 끊기고 난리나는거야 초기야 딱 킬 먹을 수 있는 어씨 먹을 수 있는 타이밍 때 들어가는게 까다리난 제일 중요하지 이거는 그냥 미드로 빠져가지고 미드 파면이 중에 낫지 어차피 저 상황은 끝난 상황이니까 나이스 판단 7연패 8연패 이번에 지면 진짜 떨어질수도 있다 많이의 라이오코리아가 봐줬다 거의정도면 천사야 라이오코리아 아 감사합니다 코리아 여러분들 오케오케 쟤 가지마 저 못잡아 못잡아 아이템 뭐야 못잡아 못잡아 이거부터 갔네 문돈데 마법 저항력부터 갔네 왜그랬지 정글러가 AP도 아닌데 내가 갱도 한번도 안갔는데 왜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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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아이템이 간거지 내가 올라올까봐 카사리나가 로밍 위중형 챔프라 그런가 짜식이 튕겨라 그렇지 좋았다 케이트린이 CS가 113개 잘 먹고있어 스웨스 하나를 암 완전히 압도하고 있구만 CS로는 근데 킬은 좀 압도하지 않고 있구만 아까 그 2킬 때문에 그렇구나 화낼만 하고만 가보자 자 여기있다 여기 여기있어 쓰레쉬 자 도망가 도망가 오우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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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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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오케오케 오케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 하나만 어 고맙다 힘내라 나 이거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이거 넣고간다 미리로 돌아간다 힘내라 갱 갱간다 문도야 갱간다 문도야 너 궁이라도 빼자 문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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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문도야 이거 심연의 홀 야 근데 방금 힐 안들어왔나 힐 안들어왔어 나한테 죽고섰나 아 살 것 같았는데 아깝네 님아 로밍가지마요 어 이제 그럴려고 로밍가지말자 로밍가니까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야 문도가니까 갱가니까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다 갱가지말고 그냥 안전하게 파밍하는게 낫겠다 그치 가자 고고 로 용 가져오자 용 블루도 나왔구 좋아 아 CS를 먹어야 되는데 더티파이밍하면서 14분이면 CS 솔직히 한 150개 먹거든요 더티파이밍하면 클락말락 님 감사합니다 SW 9090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어 wr 이거 또 이거... 아.. 아 거기 가세요! 어. 거기 가졌어용 제가 따라갈게요 당신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갑니다 오케이 불로 먹으러 가자 불러갑고 2차 타워 압박하니까 아 2차 타워를 좀 방어하도록 하죠 좋아 찾아보니까요 MMR 1300쯤 돼야 강등되는데 파전 지금 1350입니다 야 그러면 한참 남았네 한 5판 더 져야 되겠네 이거 듣던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 MMR 1300이 이하가 돼야 강등되는구나 아니야 한판당 한 10점밖에 안 까요 20점이나 까진다고? 그럼 더티파밍할게요 급하니까요 더티파밍해야겠네요 좋아 제가 골드와서 11연패하니까 강등되어 있습니다 어 너 진짜 못하는구나 11연패 그게 사람이네 11연패하는게 너 진짜 못하는구나 내 방송국에서 좀 많이 배워 임마 방송 못하는 친구네 아이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그걸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마 그건 너 니가 니 자신을 비하하는 거니까 집으로 1연패 안돼 호오오 열하나 휘호호호 1000점 갤비 fines 불행 공격 바이uggling 하 제발 ancient 진짜 너 throw의 후회한다 진짜 지금 내또라 나 지금 컨디션 말도아니다 나 장난 아니다 지금 컨디션 내똘ACK 컨디션 장난 아니다 지금 내또라 나 지금 난조다 컨디션 내또라 어우 다시 멋진 못난다 어우 이번에 죽었으면 깜찍했네 어어 우 사실해 사실해 케이틀린이 좋아한다 아우 오호호호 아 나도 좋아해주자 마치 당연히 살걸 산 어어어 아하하하 야 아우 죽음의 사신이다 도망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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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죽음의 사신이야 죽음의 사신 도망가 도망가 아우 야 으아 깜짝 놀랬다 이거 이거 먹은다며 집에 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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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Q 저만 쓰면 어떡해 도망가 도망가 세상은 모르는 거야 전멸 Q 저 바로 나 죽이면 어떡해 일단은 존냐 바로 가자 존냐 존냐가 중요하니까 존냐 바로 가자 존냐 존냐 아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엄청 강하거든요 여기다가 존냐 바로 간 다음에 공허지팡이 올리면 그때부터 카타리나는 돌기만 하면 반피 이하인 적들 무조건 시바라까지도 죽는 거야 아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내가 있어야 돼 자리가 적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저기에요 저러는 곳에 내가 위치해야 키를 먹는다구요 호오 제가감 안감 님 대쌈 안감 안감 내킬이 우리팀 전직킬이네 진짜 세상에 야야 가가가 야 이거 가자 오케이 잘가 어 저만 걸었는데 저만 안걸렸냐 설마 설마 진짜 이거 못잡아요 아 됐다 됐다 가자 가자 아 다행이다 아우 큰일낼 뻔했네 이거 못잡을 뻔했네 못잡아도 상관없어 별로 상처받는 스타일 아니야 그런거에 아 못잡아도 별로 상처받는 스타일 아니야 어어 뭐가 상관마 내 판단이야 다음엔 더 좋은 판단 나도 노력은 할게 음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확히 짚어줘 간다 어어 잡으러 간다 이거 저거 좋았다 저거 저거 내려고 있다 저기 저거 보이냐 친구들 애들 저기 한 3명 있는거 같다 도망가자 소라카 소라카 머리 기네 머리좀 잘라줄까 자 일로와 지금 잘라줄게 자 아니다 소라카 목을 잘라라 소라카 앗 아 뭐야 안되네 W구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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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11레벨인데 쓰레시가 어딘지 몰라 그리고 룰루도 지금 안보이긴 해 그리고 이게 봐봐 와딩 있나봐 여기 기다려 룰루 저기 있다 근데 쓰레시는 안보여 근데 쓰레시 하나가 계속 대치하는거 보면 좀 의심이 가긴 해 좀 의심이 가긴 한다 어어 어어 어차피 2한번 뺄 수 있으니까 와딩 하나만 있어 근데 와딩이 없네 조심해야되네 어우 나 쓰레시 저기 있다 오케오케 넌 죽었다 야 껌빵몬 넌 죽었다 저기 학살중입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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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조심 핫덤 대치중 조심 핫 조심조심조심 핫덤 대치중 조심 아 아 저 궁도 없는 녀석 아냐 이거 오케 다음 다음 턴에 죽인다 이제 저거 저거 분명히 W쿨 돌지 멀었지 W쿨 궁도 없고 잘가라 정을 처치했습니다 겁나 못하는 친구가 잘하는 척하고 있어 집에 간다 친구들이 거 겁나 못하면서 말이야 집으로 간다 영상 집에 가는게 짱이지 아 좋았다 목표는 벌써 잠옷사 아